안녕하십니까. 저는 피아니스트 이대욱입니다. 이번에 스톰프 뮤직에서 좋은 차관을 하셔가지고 좋은 음악회에 제가 참석하게 돼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. 훌륭한 젊은 두 피아니스트랑 같이 같은 부대에서 호로빈츠가 특히 사랑했던 협주곡 세 곡 중에 베토벤의 협주곡 5번 황제를 제가 연주하게 됐습니다. 베토벤 5번 황제의 협주곡은 제가 어릴 때 음악을 사랑하게 될 수 있었던 큰 계기를 잃었던 중요한 음악이고 또 별명 황제가 부끄럽지 않을 정도로 피아노 레퍼토리에서 가장 중요한 곡이라고 생각합니다. 호로빈츠는 제가 학생 시절에 전설적인 피아니스트로서 그 음악회를 제가 밤을 새고 표를 사가지고 가면서 열심히 경청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. 그분 이름을 갖다가 빌린 이 음악회에 제가 참석하게 된 것은 참 인생의 큰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. 다시 한번 음악회에 주관해 주신 주최 측에다가 기쁜 경사를 드리겠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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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